사랑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 바라네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바이네 특히 나의 홀리한 딸을 잘 부탁하네 그리고 나의 사회가 되는 진영아 축하한다 넌 참 복받은 놈이 알아? 차 안에서 뭘 했어? 자 끝나고 다 면담해 내가 한 가지 더 너에게 물어볼 것이니까 일주일에 3일 내지 5일은 세훈이가 우리 집에 있어도 괜찮겠지? 안 됩니다 넌 나와 감사합니다 아빠 만나주세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진영 분 박세윤 양의 결혼식 립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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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